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악 호허 아!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저게 무슨 2편 탐지 아! 아이! 에이! 너 왜그래? 너 왜그래? 너 왜그래? 뭐 뭐 아! 제발 한번 만 죽었다 이거 아 킬가 오진다 아이디션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판단 센스가 장난 아니다 어? 아 자꾸 바보같이 시네 야 이게 왜 허치냐 아 치고 왔나 진짜 멍청하게 맞는다 아 진짜 멍청하게 맞는다 뭐 같이 아니이이이이이이이에이이이 뭐야? 아 자꾸 멍청하게 맞을래 우와 이걸 안주신다고요? 아 멜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야아 이거야 와 더 위험했다 위험했다 무빙 진짜 무서운데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어우 어 시원했어 이야아 꿀곤 시ει스데부터 좋아하던 선수여서 우와 긴장돼 어떡해 그냥 때려 뭐야 사쿠킥이 나오더니 싫어하신거 같은데 파이팅 지우스쿨 와 피해를 피하나 했어요 이걸 와.. X댐티 나 히트한 줄 알았다 리얼.. 진짜 천재적이다 와.. 그거를 한 방에 눈치채셨단 말이야 !!!! 와.. 와.. 난 다음.. 너... ...ре일.. 하하하하 아아 백댁치다 걸렸나보다 닉게임 바꿔서요? 아 바보 기모 왔다 아잇 아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 아 내 기용권은 어디가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으시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잘해 아 다 불렀다 호흡 아 아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트 아 봐봐 아 왜? 아 저거 다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존댐 와 진짜 운이 좋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아 왜 맞아 아 아 아니 왜 자꾸 받는 걸까 그냥 얼빨하게 맞고 있네 아 안돼 야 이거 너무 높았네 이거 우와 진짜 한방 내가 내가 11프레임이었으면 졌다 딱 10프레임이라고 얘기했다 와 아 아 왜 아 이러더라 이상하게 기원초 다음 3초는 이러더라 아 아니 왜 맞아 명초 다음 3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훅이 틀려가지고 그런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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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다행이다 와 뭐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딱 아 어 강이다 버튼이 좀 문제있으신가? 빅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 왜 자꾸 하자 이거 아 아 어 어 어 와 안 일어날 걸 예상하신건가 어 한단력 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왜 살아 이게 왜 살아 이게 왜 살아 와 기저귀 시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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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그냥 철권을 잘 하시는 분이예요 아니 나 가드 했으유 보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반독교 누가 스샷점여 너무 무섭다 나 공포영화편 본줄 알았네 아니 피타는가 봐 아니 피타는거 봐 형 막으시는데 야 나 어디가 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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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왜 안돼 아 야 이게 왜 다여 안전거리라 생각했네 와 힘들다 아 너 자꾸 이거 맞을래 와 멋있는 커버 졸려가 있어 아 왜 자꾸 쉽게 맞지 허허 아 어 뭐야 아 이걸 어떻게 했노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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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칼맞은 느낌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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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기회 좋았는데 아쉽다 아 이건 개각성 안됐지 인마 아니 뭐임 이건 또 아 느린 낙았었는데 무슨 느린 낙신이 나오고 앉아있네 아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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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ing 헬스윗 헬스윗 미스 아 야 아 젠트허퍼가 아니고 생 리프트허퍼라니 보통 브라이언과 틀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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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저기 들 있었지 아 저런 기술이 있었지 아 이게 안맞네 기원스틴 중단을 쓰시네 아 이게 왜 안닿냐고 등에 기름 발라 놨나 브라이언 아이 등에 기름 발라 놨나 이게 왜 안맞노 아 진짜 등장에 기름 발라 놨나봐 브라이언 제가 지금 말이 좀 적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상대분이 상대분인 만큼 다 막으시는데 나이스 야 왜 내가 몰려 내가 벽으로 와 내가 벽으로 들어가죠 아 조직의 승맞 너무 무서운데 바로 승맞 맞아버렸네 살려줘 아 또 쓰실거 아니죠 아 이게 진짜 사람의 움직임인가 아 너무 잘하는데요 아 레옥이 님도 어서오세요 아 이게 안돼 야 잘 피웠다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안전하게 안할래 침상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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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어 한판 한판이 너무 힘들다 와 아 이게 아닌데 아 나이스 아 축탈렴 이런거 안들어갈 때 너무 마음 아프다 어 어 어 어 안다왔어 으으으으으 な armas 축통 맞았으면 졌다 저거 축통 실렸으면 졌다 저거 야 야 뉴pm 아니 형님 요 아 뭐야 안 나왔어 아 저기 아잠깐만 아우 아잠깐만 으으으으으구업 거기서 미스가 와 다 먹었다 뭐야 뭔 게임이 이거 와 넘어가지 너 나이스 차라리 도젠마을 빠야 이렇게 나가는게 낫지 않나 왜 맞아 왜 맞나 우와 아 아 조금 다르게 때렸어 어느 미린놈이 저 때 나락을 쓰겠어 하는데 쓰는 그런 느낌 아 아 다행히 이거라 아 야 이걸 참으시네요 저도 과제 잘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옆에서 아 아 아 아 아 왜 어.. 아 나와봐 와.. 와.. 와 씨 다 막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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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한.. 짱 말일 줄 알았더니 아 또 행쳤다 아 뭐야 잠깐만 운영해라 야 이건 좀 뭐야 아 아 어 뭐야 이거 안 썼어 내가 말해 오 오 아이고 오 아 왜 맞 아니 이걸 왜 맞았지 쟤 바본가봐 오 아 아 아 이거 안썼는데? 아 아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아 아 또 당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유빈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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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엄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악 으ох 으으 Equat 아 나이스 나이스 잘 이겼다 와 씨 피가 적으셔도 전혀 못먹지 않는 타이밍 나이스 잘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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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쪽 따라 해봤는데 이것도 안걸리네 너무 멋있게 때린다 어 김호 왔는데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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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제발 너 올라가줘 올라가줘 야오 시밀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남는데 아따 좀 올려라 아 이거 좀 느리게 썼다 생각했는데 전혀 안 느렸나 야아 아 너무 돌았다 라운드 3, 파이트 와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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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3, 파이트 아 뭐하냐 아 이게 왜 안맞아 모르겠다 이거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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